네, 저 역시 아는 프로듀서 분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받게 됐고요. 사실은 그 전에 감독님의 단편 작품을 보고 정말 우연히 보러 갔는데 굉장히 팬이 됐어요. 그래서 김초희 감독님의 장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요. 사실 소피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제가 기존에 보여줬던 조금 사랑스러운 캐릭터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직업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더 마음에 소피라는 캐릭터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주저하는 모습들도 감독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셔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